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정권 관련 방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식 관련 방송이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게 주식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의 앞날을 예측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앨런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테슬라라는 그런 전기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테슬라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냐 이 이야기죠. 참 알기가 어려운 거다 이 이야기죠.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 5년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출발해가지고 한 400불대를 넘어가가지고 지금이 174불인데 추세선을 보게 되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5년 동안 1182% 뛰은 거거든요. 10배 이상이 뛴 거죠.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우시한 거는 근래 성과가 많이 안 좋죠. 주식 성과가 지난해 여러분 한 19.65%가 빠졌으니까 한 1년 동안 19.65% 정도 빠진 것은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50% 70%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1년이 이렇고 그 다음 여러분들 1년이 그렇고 연중 추셔도 보더라도 한 20% 정도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가가 빠지게 되면 부정적인 의견이 이런 언론을 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요즘의 수학 개미들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애플 대식은 많이 버리고 대신에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구매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을 크게 장식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더 부정적인 것은 주간 조선을 보니까 어제 실렸던 기사인데 몰락하는 테슬라 열광했던 초기 기간 투자자들도 포기하고 내던지고 있다. 그럼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사가 물론 언론 기사는 또 이렇게 해야 인기를 누릴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가벨리 펀드의 존 벨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테슬라의 기본 재무사항이 현실과 동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의 펀드멘털한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었는데 별로 앞으로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2022년 초에 인수한 테슬라 주식 6만 5천 9백 주 전체를 올해 1분기에 매도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펀드멘턴은 테슬라의 앞날을 좋지 않게 본 겁니다. 그게 가설이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운 가설에 충실하게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14배가 급등했는데 14배가 여러분들 이 사이에 급등을 했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주식이 띈 겁니다.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렇게 급등하다가 쫙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하반기 정점 이후 지금까지 약 50%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정점에서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반타작을 했으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6천억 정도가 날라가 버렸는데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이게 옳은 이야기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 주식, 인기 없는 주식 가운데 하나다. 인기 없는 주식이지만 아직도 175불 정도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8개 뮤추얼 펀드 가운데 10개 펀드가 지난 1분기에 지분을 줄였고 4개 펀드는 15% 이상 줄였고 5개 펀드만 지분을 열렸다. 그러니까 5개 펀드는 밝게 본 거고 그다음에 10개 펀드는 어둡게 본 거거든요. 다 가설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런 가설을 세워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또 LSEG가 추적하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19명은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또는 적극 매수를 권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거브 가와사키 웰스의 로브 거브 대표는 현재보다 40% 낮은 10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파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설이지 않습니까? 가설인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앞으로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봤습니다만 주식 방송들을 보면 어떻게든 다 이러분들 그렇게 주식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는지 매도 권유, 매수 권유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는 데는 앞으로 대체제인 중국 전기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테슬라의 마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오늘 보시게 되면 테슬라 주식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29% 빠졌으니까 60%, 30%가 빠진 겁니다. 올해 들어와 이렇게 주식이 쫙 빠진 겁니다. 250%에서 174%로 그럼 주식이 한 30% 정도가 여러분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적으로 좀 고통을 받겠죠. 며칠 전에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한 겁니다. 6월 4일입니다.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제 그 전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젊은 날 앨런 머스크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날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테슬라가 상장할 때입니다. 아주 젊습니다. 세월 앞에 이름 장사가 없다고. 테슬라를 상장하던 2010년의 이름 테슬라의 앳된 모습입니다. 시네스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본인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자가 묻는 것을 테슬라 코노믹스라는 사람이 6월 3일 날 올린 것을 본인이 리트윗한 겁니다. 이게 말이죠. 만일 당신이 2016년에 만 달러 투자했으면 2024년 지금 130만 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거다. 몇 배입니까? 130배 뛴 겁니까? 테슬라 주식을 IPO 상장할 때 공개 매수를 했으면 그때 만 불 정도를 투자했으면 130만 불 정도의 가치를 당신이 지니고 있는 거다. 그거를 앨런 머스크가 6월 4일 날 리트윗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4년 전에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상장 시에 15억 불이었다. 지금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천억 불이다. 15억 불짜리 회사가 5천억 불짜리 회사가 됐다. 테슬라 웬트 파블릭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5빌리언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14년 2010년에 지금 5천억 불 가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언론 기사들에서 야 너희들 좀 한번 봐라 내가 회사를 얼마만큼 키웠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죽을 쓰고 그렇다면 테슬라 주식을 사시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흔들려가지고 팔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많이 돈을 잃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2010년 테슬라 대주주인 앨런 머스크의 이런 이야기는 겁니다. 15억 불짜리 회사를 5천억 불짜리 회사로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주식으로 고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만불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14년 후에 130만불 됐으면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기술 문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